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벌써 3월이죠. 3월하고도 오늘 며칠입니까? 3월 6일? 봄이 온 것 같은데 근데 봄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너무 공기도 안 좋고 하늘을 보면 하늘색을 하늘 파란색을 본 지가 서울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공산과학 영화 공산과학 만화 같은 거 보면 암울한 미래? 이런 걸 그릴 때 좀 부연 이런 하늘 이런 하늘을 스모어가 확 낀 이런 하늘을 작가들이 그렸던 걸 기억하는데요. 요즘은 다 그렇죠. 아무리 뭐 옛날보다 좀 잘 먹고 잘 살아도 너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이 미세문제는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해결책이 당장 뚜렷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파란 하늘을 좀 보고 싶은데 하늘색을 좀 이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던 하늘색이 아니라 잿빛 이게 하늘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는 뭐 그래도 밖에 이렇게 막 직업상 돌아다니고 그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범위고 그러면 꽃피고 날씨 좋고 그러면 친구들 여친이나 남친하고 같이 나들이도 가고 좋은 데 놀러가고 그러겠지만 쌤통이죠. 우리는 안에 공부하고 있는데 막 좋은 데 놀러가고 그러면 쌤통인데 그나마 이제 미세문제라도 꽉 끼워가지고 오늘 처음 행수업법 공부하신분들 계실 텐데 제가 그분들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개념을 파악하셔야 되겠죠. 개념 파악 일단 개념 파악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개념 파악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듣고 책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출제가 계속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한번 보긴 봤는데 수업도 보러니까 선생님이 거의 시험이 안 나온다더라. 내 수험 생활 기간 동안 한번 나올까 말까 아니면 아예 안 나온다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가 잘 되는 빈출 영역 출제가 잘 되는 계속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은 어딘지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은 처음에는 시간 많아서 한번 봤을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보시면 안 되겠죠. 계속 깊이 깊게 봐본들 시험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시험 공부하는 것이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제가 잘 되는 영역과 출제가 안 되는 영역을 잘 구분해서 표시를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 수업 듣고 나름대로 복습 같은 걸 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를 막 이렇게 틀려요. 처음이면 당연히 틀릴 수 있죠.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아직 개념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암기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캐치할 건 틀려도 괜찮은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출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어요. 출제 포인트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형소법 법과목인데 일단 법과목이니까 법조문이 있습니다. 형사송법이란 법률 조문 형사송법이란 법률 등 형사절차에 적용된 조문이 있는데 법조문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법조문을 본 다음에 특히 법조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형소법은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OX 찾는 겁니다. OX 찾는 거 그런데 사지선다에서 옳은 것 옳은 지문 찾는 거 아니면 틀린 지문 찾는 거 그러면 1번 선택지가 옳은지 틀린지 O인지 X인지 그 구부라는 문제가 90% 이상이에요. 공부하실 때도 그러면 OX O라면 법조문을 내가 공부했는데 법조문을 그대로 옳게 낼 수도 있고요. 틀코치지 않고 아니면 법조문을 코쳐가지고 실제 법조문과 다른 내용으로 출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조문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 법조문은 어느 부분을 출제자가 건드릴 것 같다. 한 등을 팔 것 같다. 그런 것도 출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이 많은데 다 보실 필요 없어. 출제되는 파트 출제되는 법조문 중요한 법조문 위주로 보시되 이 중요한 법조문이긴 한데 어디를 내가 출제해야 되냐면 어디를 건드릴까? 아니면 실제로 출제자들이 어디를 한 등을 파가 출제했는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감이 와요. 그다음에 법조문은 실제 사건에 조용되는 법인데 그런데 법이라는 게 아주 많은 사례 불특정 다수의 사례에 조용시키기 위해서는 법조문 자체는 아주 추상적으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 세세한 것까지 다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모든 가능성 모든 사례를 다 예상해가지고 다 법조문에 답을 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 추상적인 법조문을 실제로 구체적 사례 조용해가지고 조용할 때는 조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조용하다 보면 이제 그 법조문을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실제로 해석은 누가냐면 우리도 해석할 수 있어요. 법조문의 어떤 단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석해봤자 그건 어떤 권위나 힘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석하냐면 법원 법원이 재판할 때 그 법조문을 해석해가지고 그 사건의 소용에서 재판을 하죠. 그럼 법원이 한 해석이 가장 효율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 어느 법원 대법원이 한 법조문의 해석이 가장 효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공부할 때는 법조문도 공부하지만 그 법조문을 해석해서 실제 어떤 구체적 사건에 적용한 대법원의 입장 입장을 공부합니다. 그게 판례라고 해요. 판례. 재판한 예죠. 판례 입장을 어떤 법조문을 해석한 판례 입장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판례 공부할 때는 또 어떻게 공부하냐면 그것도 출제 포인트가 있죠. 이 판례는 무엇이 문제됐는데 어떤 것이 문제됐는데 우리 대법원의 결론은 이것이었다. 그 결론을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그리고 이 판례에서는 뭐가 문제됐다. 그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판례 문제를 보니까 대부분 출자들이 결론을 바꾸는 것이구나. 그런데 실제 판례는 위법하다. 어떤 경찰관의 수사활동이 위법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출제해버리는 거예요. 판례 결론을 바꾸는 거죠. 틀 X지. 이런 식으로 내니까 판례 공부할 때도 어떤 부분을 주로 어떤 부분이 출제하게 되냐 그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들을 때나 책 볼 때 개념을 파악했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것은 객관적 시험을 준비하니까 시험을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시험을 이해한다는 말은 뭐예요? 어디서 시험이 어디서 시험이 나오는가 어디서 시험이 주로 나오는지 어떤 부분은 시험이 안 나오는지 그리고 시험이 나올 때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 유형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출제 포인터요. 그래서 실제는 출제 포인터를 파악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수업을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복습할 때 문제를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문제 풀고 맞췄거나 넘어가지 말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온구나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과 실제 문제를 비교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한 몇 개월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점수가 계속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민할 게 내가 공부 출제 포인트를 잘 파악을 못하겠구나. 법 조문 중에서 뒤쪽을 많이 출제자들이 이렇게 함정을 파는데 그건 신경을 안 쓰고 다른 데 막 신경을 쓰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데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읽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형사성법이라는 감옥은요. 이 법은 절차법이라고 해요. 절차법. 좀 이따 보겠지만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형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규칙이야. 형사 절차라는 것 좀 이따 보겠지만 수사나 재판 이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미리 국회가 만들어놓은 룰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다루고 있으니까 절차라는 게 여러분들 흔히 절차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순서가 있고 흐름이 있잖아요. 절차. 그래서 어떤 순서와 흐름이 있으니까 그 순서와 흐름을 전체적으로 잘 내다볼 수 있게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정도로 흐름을 파악한 게 중요하다. 아주 세부적인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대가 거기만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이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 공부하지 않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수업 듣고 책을 읽었다면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볼 때는 이 부분이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쪽 판대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파악하시면 훨씬 더 실력이 빨리 눕니다. 너무 지엽적인데 빠져.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됐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수업을 한 번 해볼게요. 시간도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월 8주 과정인데 이렇게 탁 줄여가지고 진도를 맞추자면 맞출 수 있겠지만 저번 순에도 제가 진도를 다 제대로 많이 못 맞췄는데 그때 8주 했거든요. 이번 3, 4월 강의는 아마도 9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다행이네요. 그래서 9주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진도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니까 또 처음 공부하신 분도 계시오. 아까 제가 형사소송 절차랑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 절차가 일단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까 흐름을 한번 파악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크게 볼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절차에서 나오는 제도나 뭐 사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용어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용어를 한번 파악을 해본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기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얘기 어떤 행위를 했는데 폭행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지 않더라도 폭이 뭔지는 대충 아시죠 폭행이나 협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A라는 사람을 강간을 했다. 갑이 이런 행위를 했어요. 이런 행위. 이런 행위는 이런 강간이라는 행위는 딱 볼 때 좋은 행위는 아니고 당연히 나쁜 행위고 나쁜 짓이고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런 행위는 특히 국가가 국가적으로 금지를 시켜놓고 만약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르면 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짓인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면 벌을 주는 거 이런 행위를 우리가 범죄로 하죠. 범죄. 범죄로 합니다. 고등학생이 담배 피고 술 한잔 먹고 이런 것들은 범죄라고 보지는 않죠. 그냥 비행이고 학생이 굳이 그런 일을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했다 하더라 그건 범죄로 국가가 나서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행위는 국가가 나서 처벌하죠. 범죄라죠. 범죄. 그래서 특히 범죄 중에 강간죄다. 강간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법에 우리 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형법. 형법 우리가 지금 형법을 공부한 건 아니고요. 형사성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형법의 297조 여기 보니까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행위가 그러니까 행위가 범죄 행위니까 이 범죄를 범한 사람한테는 갑이죠. 사람이 피해자인 A고 이건 뭐죠. 국가 내리는 처벌. 벌이죠. 형벌이에요. 형벌. 범죄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거 형법에서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만약에 갑이 일방적으로 A를 폭행법을 강간한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A한테는 B라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죠. 남편을 두고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합의하에 성강가를 가졌다. 이걸 우리가 흔히 간통행위다. 이렇게 말하죠. 간통행위. 이것도 사람의 행위고 이것도 사람의 행위인데 첫 번째 이 강가는 이렇게 국가가 나서 벌을 주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간통행위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도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범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범죄가 아니니까 해도 좋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니지. 나쁜 짓이지만 나쁜 짓이긴 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 그게 무슨 나쁜 짓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짓이라고 보죠. 그런데 국가가 나서 처벌하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나쁜 짓이지만 범죄는 아닙니다.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이 깨일을 강간한 가위의 경우는 국가가 이렇게 벌을 주죠. 벌을 줘요. 그러면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벌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갑한테 이런 유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벌을 주기 위해서는 형법 조음만 가지고 안 되고 구체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작용 또는 절차 같은 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이른바 형사절차라는 건데 범죄에 대해서 범죄를 범했을 때 벌을 주는 절차를 형사절차라는데 첫 번째 절차가 수사절차라는 게 나옵니다. 수사절차 그 다음에 공소제기라는 절차가 나와요. 공소제기 그 다음에 공판이라는 절차가 나옵니다. 공판 그 다음에 집행이라는 절차가 나와요. 집행 집행한단 말은 저기 형법이 이 징역형 벌을 실제로 실현시킨단 말이에요. 징역이라는 형벌은 사회에서 격리된 교도소라는 국가시설에 가둬가지고 5년의 징역이다 하면 5년 동안 못나게 하는 거죠. 가둬다가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벌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실제로 그런 징역형을 교도소에 수용해가지고 징역을 살게 만드는 집행이죠. 집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범죄를 범한 사람한테 형법이 규정되도록 벌을 준 거죠. 그러면 이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가 끝이 납니다. 이게 형사절차다 또는 형사소송 절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갑이 A하고 간통했을 때는 이런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벌을 안 주죠. 국가가. 이게 이제 다 범죄를 범한 사람한테 이런 벌을 주기 위한 구체적 절차들이니까 범죄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절차가 진행됐겠죠. 간통을 하게 되면 내가 간통하고 있는 현장을 내 아내가 와가지고 현장을 덮쳐가지고 경찰관 데리고 와가지고 간통현장을 덮쳤죠. 바로 간통현임범으로 잡혀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수사를 받게 되죠. 받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남편이 지금 바람피우고 있으니까 경찰 같이 갑시다 해도 경찰이 안 가요. 처벌할 수 없는 행위니까 그러면 이때는 굳이 이제 절차가 진행되려면 형사 절차가 아니라 개인끼리 민사 절차가 민사 절차는 민사 문제죠. 민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어요. 민사 절차 민사는 개인대 개인끼리 하는 거야. 이건 뭐죠?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피해자가 A가 갑한테 이런 벌을 주는 게 아니죠. 이 벌은 누가 줘요? 국가가 주잖아. 국가가. 그래서 이 형벌이란 공적이다. 공적이 형벌. 개인적으로 복수하거나 개인적으로 차원에서 부과하는 벌이 아니라 공적으로 국가가 부과하는 형벌이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요. 그런데 민사 문제는 그런데 뭐 남편 B가 부인과 갑의 간통행이기 때문에 정류적 피해를 입고 그랬다면 손해배상을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돈을 내놔라.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이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나쁜 질을 내가 기분 나쁘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개인 대 개인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A가 B가 아내하고 갑이 바람을 폈지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B가 손해배상을 받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 배우는 것이고 일단 범죄를 전제로 해가지고 범죄를 범한 사람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담아놓고 있는 게 바로 형사동법입니다. 그 구체적 절차가 한마디로 형사소송 절차죠.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부터 집행까지를 말합니다. 이거 이제 얘기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형사소송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형법도 배우잖아요. 형법을 형법 같은 경우는 형법에서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갑의 행위를 주목해야 되죠. 갑의 행위 갑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갑이 간통을 했다면 형법상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갑이 책임질 죄는 없어요. 죄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했다면 바로 범죄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형법에서 이거 있잖아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했다. 이게 이제 범죄가 되기 위한 요건이죠. 범죄요건이야. 범죄요건인데 구체적으로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구성요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폭행이 구성요건 중에 폭행의 의미가 뭐냐 뭔데 폭행이 아주 다양하게 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많은 사례들을 폭행이란 말로 이렇게 다 포섭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이 재판에서 생각할 때 이게 과연 강간의 수단이 폭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걸 해석할 거야. 협박도 그렇고 그럼 사람을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을 강간의 피해자 대상인데 사람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A가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라면 남성도 강간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냥 여기서는 사람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성을 남성이 강간할 수 있느냐 또 여성이 남성을 강간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강간의 행위는 또 뭐냐 이런 것을 해석한 겁니다. 이게 형법이에요. 구속요건에 대한 이런 행위를 만약에 갑이 혼자 안 하고 을과 함께했다 그러면 공범이 되는 거죠. 공범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공부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실행을 다 하지 못했다 또는 A가 반항한 바람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미수라죠. 미수 기수 미수 이런 것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강간 같은 경우는 고의로 강간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과실로 강간하는 건 없죠. 강간 같은 경우는 과실보는 없는데 다른 범죄 같은 경우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주의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사람을 죽게 만든 것도 고의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것도 있지만 과실치살해가지고 과실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것도 있죠. 그래서 고의범 과실범 이런 것도 공부하고 자 이게 형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쁜 행위니까 법에 위반되는 거잖아. 위법이죠. 위법 위법한 행위입니다. 법에 위법한 행위입니다. 형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은 이런 행위를 하란 말이 하지 말랐냐 하지 말란 약이죠. 그래서 금지 규범이나 이렇게 금지 규범 하지 말란 그런 법인데 그래서 하지 말란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그건 일단 위법이야. 위법한 행위야. 그런데 어떤 범죄를 했지만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을 죽였지만 또 사람을 다치겠지만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방어차원에서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죽게 되거나 다치게 되었다. 그런 경우까지 법에 위반됐다. 볼파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방어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 그것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런 경우에 내가 위협한 행위를 한 것이냐. 문제 되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당방위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내가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지만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니다. 위협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정당방위 같은 거 구속요건에 해당된 이런 행위를 했지만 정당방위일 때는 위협하지 않다라고 하셔도 처벌하지 않죠. 그다음에 정당방위는 아닌데 보니까 그 범인이 그 범죄를 했을 때 상태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미친놈이야. 심신상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자기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 행위고 위협하지만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책임으로 다 돌릴 수 없구나. 그러면 또 처벌하지 않습니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책임. 그래서 형법에서 공부하는 김에 구속요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위협성 책임 구속요건 관련해서 기수 미수 공범 고위범 과실범 이런 것도 공부합니다. 차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거 공부하면 형법이죠. 결국 형법에서는 누구의 행위를 주목하냐면 이 사람 이 행위를 한 이 사람의 행위를 주목하죠.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으면 이 사람의 행위는 형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공부하는 거야. 형법에서 그런데 형소법은 그게 아니죠. 형소법에서는 이 갑의 행위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일단 갑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된다 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거야. 시작 자체가 갑의 행위는 형법상 간간이든 폭행이든 상해든 살해든 범죄가 된다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해. 그 다음부터 뭘 공부하냐면 이거죠. 이 절차를 공부한 거야. 이 갑한테 징역을 집행할 때까지 그동안 이 절차를 공부한 겁니다. 절차 그리고 민사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죠. 개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형사 문제가 돼버리면 국가가 벌을 주는 거니까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수사를 누가 하느냐 국가기관이 하는데 수사를 하는 국가기관을 뭐라고 말하면 돼요? 수사를 하는 국가기관 뭐라고 말하면 돼요? 수사기관이지 뭐 수사기관 안 그래? 수사기관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수사기관은 누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수사의 주체 가장 수사의 주체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수사기관인데 그중에 검사가 있더라 검사 검사가 수사의 주체다 이렇게 말해요 주체 그런데 수사의 주체는 수사의 주체는 아니지만 검사처럼 수사를 하는 국가기관이 있더라 경찰이 있죠 경찰 중에서 특히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 잡고 이렇게 수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경찰을 사법경찰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법경찰 아침에 출근할 때 신호 혼자반대 신호 통제도 하고 교통신호 보내고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은 경찰이 하지만 교통경찰장이잖아 사법경찰장이 아니고 실제로 범죄가 발생될 때 범인 잡고 증거 같은 거 찾고 이런 수사를 하는 일을 한 경찰장을 사법경찰장이라고 사법경찰장을 하는 공무원들 사법경찰관리 이렇게 말하죠 수사기관이 하는 거야 수사는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어디 나왔어요 형법에 나왔어요 형법에서는 아까 좀 생각했죠 이런 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사를 이 사람들이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할 건지는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형사수공법에 나와 있는 거야 형수공법이 그러니까 갑의 행위가 법적으로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방법도 언급이 안 돼 있어 형수공법 오로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 할 건지 그걸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 공부할 때는 갑의 행위가 문제가 안 되고 누구의 행위가 문제가 될까 이 사람들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돼 이 사람들이 지금 형법의 규정 형수법이 규정된 대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에 위반해가지고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검사의 행위하고 경찰관의 행위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소재기라는 절차가 나오는데 공소재기는 다른 말로 기소한다 기소 소추한다 이런 말 있어요 여기서 소자라는 말은 뭘까 소송할 때 소자 소송할 때 소자 소송 우리가 소송 이렇게 말하면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이렇게 말하면 일단 법원이 좀 떠오른다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을 해준다 이 정도 우리가 알잖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을 해준다 그래서 소송을 말하는데 바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개인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요 그런데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소재기 기소하는 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기소기관 또는 소추기관 소추기관 이렇게 부르지 그럼 국가기관 중에 소추기관 누구냐 아무도 소출을 못하고 오로지 검사만 소추할 수 있어요 검사만 검사가 또 소추기관 검사가 또 주체가 돼요 검사는 보세요 수사주체지 그 다음에 공소재기 주체지 그러면 이거 공소재기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공소재기 검사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법의 형수법에 다 나와있어 형수법에 그럼 수사는 제대로 했는데 검사가 공소재기를 막 엉터리를 해버려요 그래도 안되겠죠 공소재기도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자 그러면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일단 수사에서 수사에서 증거를 찾는 수사활동 가장 대표적인 수사활동이 압수수색이야 압수수색 들어보셨죠 압수수색 어떤 사무실이나 집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거기서 뭘 찾아 증거를 찾죠 증거를 증거를 찾아요 그러면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이라는 수사활동이 법에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압수수색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장이 필요해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되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영장은 어디서 받냐면 법원에 있는 법관한테 받아야 돼요 법관한테 영장은 법관이 발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라는 수사를 할 때는 먼저 영장부터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형소법에 나와있어 영장을 받아야 돼요 여기 형소법에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있어요 법조문에 조문이죠 이거는 그러면 영장을 받아야 돼요 영장 없이 영장도 안 받고 압수수색을 해버리면 법에 위반된 거죠 이 법조문에 위반된 거잖아 법에 위반됐다면 위법이죠 위법 위법이면 위법한 수사활동이 되는 거죠 위법한 수사활동 영장을 받았다면 적법하잖아 법에 위반되지 않고 법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한 겁니다 적법한 수사다 영장을 받지 않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수사 위법 수사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배웠으니까 형수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영장 없이 했다면 법이 위반됐구나 위법한 수사구나 위법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영장 없이 압수를 했다 어떤 물건을 위협한 압수의 결과 수입안 증건데 그러면 압수가 위협하다는 의미는 실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압수가 위협하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 내가 경찰인데 영장도 안 봐 그냥 압수를 해버렸어 그럼 그 행위가 위협한 수사가 돼 위협한 수사라는 건 실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수사가 압수가 위협하다 그러면 그럼 그 압수한 물건을 계속 경찰관이 증거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못한단 말이지 압수라는 게 증거를 강조로 뺏는 건데 위협하게 뺐었다면 그게 위협하다면 계속 그 증거를 경찰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지 돌려주라는 약이죠 돌려주라 또 우리가 압수수색 말고 체포나 구속 같은 게 체포나 구속 피의자를 경찰관이 체포나 구속을 할 때도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영장 없이 만약에 체포구속했다 그러면 위협한 체포구속이죠 위협한 수사가 돼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체포구속이 위협하다면 체포구속은 압수는 물건을 강조로 뺏는 건데 증거를 체포구속은 사람을 강조로 잡아다가 가두는 거죠 그럼 체포구속이 만약에 위협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약이야 계속 위협한 수사를 계속 못하지 풀어주라는 약이죠 풀어주라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떤 경찰관이 또 어떤 검사가 압수수색을 했다 체포구속을 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행속법에서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는데 그게 합당하게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그걸 위반해가지고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공방이 행속법이야 그러면 영장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영장을 받아도 영장을 받아도 위협한 압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장을 받아도 그건 나중에 예를 한 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장을 받고 나서 실제로 압수를 할 때는 그 압수색 처분을 받는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압수를 하기 전에 미리 영장 있죠 법관이 준 영장을 보여줘야 돼 수색 영장은 집행할 때 반드시 반드시 영장은 받았죠 받긴 받았어 영장 받아가지고 이제 압수하러 갑니다 그럼 압수당하는 사람한테 압수당하는 사람 우리가 법정상 처분을 받는 자한테 처분을 받는 자 이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형성법 118조인가 그럴 거예요 형성법 118조 법정은 이렇게 나와 있죠 압수정장은 영장만 받아도 될 게 아니라 영장을 받았다면 실제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당하는 사람한테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제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영장을 받았지만 영장을 제시 안하고 그냥 집행했다면 압수를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압수죠 위협한 압수잖아 맞죠 그러면 영장을 받았지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협한 압수다 위협한 압수 좀 더 크게 말하면 위협한 수사가 되는 거잖아 공인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판례가 있어요 판례 이 법정과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압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법정을 통해서 법정을 통해 공부했잖아 그렇죠 그럼 실제 판례는 대법원의 판례는 뭐냐면 영장을 반드시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러면 위협한 압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애매한 경우가 생겨요 애매한 경우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 영장을 받았어 받아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현장에 어떤 사무실에 갑의 사무실에 갔어요 갑이 압수를 하려고 했는데 갑이 있으면 영장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압수하면 되죠 그래서 갑의 사무실이 갑한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하려고 딱 했는데 갑이 현장에 없는 거야 이 압수당하는 청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어 그럼 현장에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잠시 뭐 잠시 앞에 잠시 뭐 잠시 나갔겠지 그럼 조금씩 돌아올 것이라면 좀 기다려주면 되잖아 뭐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고 오면 또 제시하고 보여주고 집행하면 되죠 근데 얘가 현장에 계속 없어 오지 않는 거야 현장에 없으면 또 어디 있는지 또 찾아봤어 현장에 찾아봤는데 얘의 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법조문에 어떻게 돼 있지 반드시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반드시 제시하려고 했는데 얘가 없어 그럼 반드시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아니 글렀다 압수 못하겠다 다시 영장 받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야 돌아왔다가 다음 날 또 가지 그럼 다음 날 갔는데 또 없어 언젠가에 나타나겠지 그러면 계속 그러면 갈까 계속 그러다 보면 얘가 갑이 어떻게 하지 아 내가 없이는 얘가 압수를 못하는구나 잘 됐네 그러면 얘들이 올 때마다 내가 도망가거나 숨으면 되겠구나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되겠구나 사무실에 안 가면 되겠구나 그럼 압수를 못하잖아 그럼 어때요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수입하는 이 수사기관의 활동이 완전히 좌절돼 버리죠 할 수 없게 돼 버리잖아 응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법원이 이 법 좀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좀 유도리 있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 법 문구에 집착해가지고 제시를 안 하면 절대로 못한다 하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절하는 말이다 이 법정의 의미는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절한다 따라서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시를 못하지 않느냐 그때는 어쩔 수 없지 그때는 제시를 하지 않고 해도 된다라고 해석한 거야 그게 이제 팔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넘겨봐 우리 기본서 267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267 우리 형소법 책은 이렇게 돼 있어 266페이지 한번 볼까 266페이지 보니까 중간쯤에 니은 집행방법 나오잖아 집행방법 그래서 이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방법이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면 그 영장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그 방법을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 동그란 A 보니까 영장이 제시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은 청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라고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갈로에 가서 법정은 219조 118조 이렇게 법정은 몇 조인지 나와있죠 일단 우리가 공부할 것은 먼저 이것부터 공부하는 거지 이것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집행하는 집행방법을 공부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경찰관이 됐을 때 이 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오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배워 그럼 이 법정을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그대로 이제 옳은 집으로 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좀 정확하게 안 하면 현장에서 문제를 실제 시험장 문제를 풀 때 이게 O인지 X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영장을 그렇지 받았으면 제시해야 되지 그런데 문제 보니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한다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라 에이 뭐 예의가 있겠지 이거 뭐 반드시는 아니겠지 해가지고 반드시 한 말이 틀렸다 해가지고 X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틀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지 법정원이 이렇게 돼 있구나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구나 거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뭐지 철저 포인트가 반드시 반드시가 있는 게 맞구나 반드시가 있는 게 틀린 게 아니구나 그거 공부하는 거야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판렬 이 관련 판례 이 법정원과 관련된 판례를 공부해 그럼 반드시 제시하는데 했는데 실제로 그럼 제시 제시를 안 하고 제시 안 하고 집행했다면 위협한 아홉세기인데 근데 우리 중요한 판례가 있더라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아 그 다음 페이지 보기 전에 그 집 이제 그 좀 전에 우리 봤던 법정원 보니까 정원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줄 데이 박스가 있죠 관련 판례 가지고 그러면 이 법정원과 관련된 판례들이 쭉 나와있어 판례들이 쭉 나와있어 이 판례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그 판례 중에서 그 다음 페이지 3번 판례 한번 보세요 267페이지 3번 판례 찾았나요 그걸 보니까 대법원이 실제 어떤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형서법 219조가 주중하는 118조는 압수생정장은 천원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뭐라고 돼 있어 이걸 대법원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 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영장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죠 가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때는 제시하지 않고 압수를 했다 하더라도 위협하게 보지 말자 적법하게 보자 이게 판례죠 우리가 판례과 공부했다고 시험에서 판례를 낼 때는 어떻게 낼까 이렇게 내겠지 압수생정장은 첨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함으로 현장에서 피 처분 첨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위협하다 이렇게 내겠죠 그러면 X잖아 그렇죠 현장이 없거나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영장 제시를 안 하고 집행해도 적법하다라는 게 판례인데 그런데 이렇게 제시 안 하고 집행했다면 위협하다 라고 출제가 되면 판례에 의하면 X죠 틀린 말이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3번 판례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표시를 해두시고 아주 중요한 판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해야 될 계속 보셔야 될 판례입니다 그래서 수사 이렇게 공부합니다 수사 일단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법정원 그 다음에 그 법정원과 관련된 판례들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공소 제기도 마찬가지야 누가 하냐면 검사가 하는데 검사가 해야 되죠 그러면 과정 시원제로 검사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것은 공소적으로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공소적으로 보지를 않아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A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A는 범죄를 강간을 당한 사람 바로 피해자죠 피해자 피해자가 얼마나 분통이 터져 당장 얘야 복수하고 싶고 죽이고 싶지 갑을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법원에 가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공소제를 해봤자 그것은 아예 공소제로 취급을 안 해 아예 공소제를 보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공소제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그건 공소제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공소제기는 검사가 해야 돼 검사가 그럼 검사가 했어 검사가 했는데 법조무에 보니까 검사가 대 공소제기 할 때는 공소장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원에 공소제기 여러분 검사가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법원에 하는 건데 법원에 이렇게 공소제기 소출을 할 때는 법원에 공소장이라는 공장은 서류입니다 서류 공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공소제기 할 때 검사가 해야 될 방식이죠 공소의 방식이 바로 공소장 제출인데 만약에 검사가 안 했다면 아예 공소제가 아니고 그런데 검사가 했는데 공소장을 제출하긴 했어 그런데 이제 공소제기 할 범죄의 사실 중에서 일부는 일부는 이렇게 공소장에 기재를 해가지고 계셨지만 또 일부는 이렇게 공소장이라는 종이로 된 문서에 앉았고요 전자문서 그러니까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정보 저장매체 저장매체 디스켓 같은 저장매체에 담아가지고 전자문서 형태로 또 제출했어 일부는 이렇게 종이문서를 만들고 일부는 또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법조문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서류가 아니라 이렇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만든 경우는 이 부분도 그러면 공소제기가 된 것이냐 문제가 되겠죠 여기 대해서는 법조문이 없어요 실제로 이제 검사가 어떤 검사가 어떤 사건을 공소제기할 때 범죄에 적어야 될 이 공짜장에게 적어야 될 범죄 사실이 너무 방대하고 양이 많아가지고 일부는 종이에 적고 일부는 양이 방대하니까 전자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저장매체에 담아가지고 첨부한 거죠 그랬더니 대법원이 이건 아무리 양이 방대하더라도 이게 과연 공소제기로 볼 수 있느냐 또 해석이 필요하죠 판례가 있어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352페이지 한번 표옵니다 352페이지 352페이지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일단 351페이지부터 볼까 51페이지의 제일 밑에 공소제기 방식이라고 돼 있지 공소제기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방식이 나와 있는데 법에 갈로 1번 공소장 제출되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54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형속 조문이죠 공소제기 방식은 검사가 관할 법원에 공소장을 제기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배워 그런데 이제 넘겨보시면 352페이지 제일 밑에 3번 판례 한번 봅니다 352 3번 판례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표시를 해두시고 검사가 공소사실 공소사실은 이제 공소장에 적어야 될 범죄사실이야 그 범죄사실이 일부가 되는 범죄일란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고 하나 출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종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해야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력이나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전자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거죠 작성한 후에 종이문서를 출력하지 아니하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형태의 문서가 제작된 제작비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에 제출한 경우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과연 공소제로 볼 수 있느냐 공소제로 볼 수 있다면 적법한 공소제기냐 위협한 공소냐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의 결론은 이 부분은 공소제기 맞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공소제로 볼 수 없다 봤어요 공소제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효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을 보니까 네 번째 줄 중간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있죠 이 판례의 결론이죠 그런데 판례를 조금 어렵게 내려면 더 나아가서 할 수 없다 다음 보니까 이는 전자형태의 문서가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 같은 방식의 공소제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을 응했다 하여 달리해 볼 것도 아니다 똑같은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적을 양이 방대하더라도 종류문서로 종류문서로 다 출력에 제출해야 되지 저장매체에 저장해가 그냥 그런 형태로 제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 문제는 이 판례를 낼 때는 이 부분도 공소제기로 볼 수 있다 또 혈액이 생긴다 하면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고 또 이렇게 하면 공소제를 볼 수 없으나 다만 양이 방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혈액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리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 그런 경우도 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 수사 공소제기 그래서 수사할 때는 갑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검사 사법경찰관이 수사활동 구체적인 수사 행위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공소제기하는 기간 바로 소추기관 검사죠 검사가 공소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공소제기는 이제 검사가 법원에 소송을 소송을 형사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갑이 강간을 한 게 맞다면 바로 법원이 재판으로 형법이 규정된 이런 형벌을 선고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공소제기니까 공판은 이제 법원이 절차를 공판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갑이 범인이 맞다 그러면 유죄 판결하고 유죄 판결할 때는 그에 따른 벌 형벌을 함께 선고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갑을 공소제기했지만 검사가 갑이 범위라는 점을 증명을 못했다 증명을 못했어요 그러면 무죄 판결 무죄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럼 이런 결론이 이르기까지 공소제기 후에 법원 이런 결론을 내릴 때까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건지 바로 이게 공판 절차죠 공판 절차 공판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체가 누구냐면 일단 법원이겠네 주체 법원 근데 공판 같은 경우는 법원만 검사고 피고인은 가만히 있고 법원만 막 이렇게 활동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재판에서는 검사고 피고인 변호인이 막 서로 막 주장하죠 주장하고 정의도 내서 그러잖아 그죠 법관들만 막 일하는 게 아니고 검사 변호인 피고인 전부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주장도 하고 증인도 증거도 제출하고 증인도 신청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공판에서는 법원만 주체가 아니라 공소제기관 검사하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된 갑을 뭐라 하자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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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을 소정주체로 합니다 법원 검사 피고인 특히 이제 공판 대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검사니까 법원이니까 법원이 어떻게 공판 대사를 진행할 건지 이것도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판결을 선고하고 그 다음에 판결에서 이제 유죄 판결로 뭐 징역 5년 이렇게 만약에 선고되잖아 그죠 이게 이제 법원이 내린 결론이야 이 사건에 법원이 내린 결론 갑이 강갈방에 맞고 증거도 이렇게 다 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하면서 너한테 형법에서 뭐 3년 이상의 유죄인이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징역 5년을 선고하겠다 선고했죠 선고했으면 이게 법원의 결론인데 얘기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불복할 수 있고요 검사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나는 죄가 없는 나 범인이 아닌데 억울하다 불복할 수 있겠고요 또는 내가 법인 맞다 하더라도 징역 5년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복할 수도 있어요 또 검사 같은 경우는 무죄 판결을 하면 당연히 검사가 불복하겠죠 그런데 유죄인 경우도 지금 죄질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징역 5년 너무 적다 형리를 좀 높여달라 이렇게 불복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법원이 내린 결론에 불복하는 걸 우리가 상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상소를 불복해서 상소를 제기하든지 안 하든지 다툴 것 다 다퉈가지고 더 이상 다툴 게 없으면 그 재판이 확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정된다 유죄가 확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으로 가는 거죠 확정되면 실제로 징역 5년이 확정되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하게 되면 형법이 비용된 범죄를 범한 사람한테 형법을 부과한 절차가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형숙법에서는 이거 공부한 거야 그래서 집행할 때 집행의 주체는 집행기관은 누구냐면 집행기관도 집행기관은 검사나 역시 사법경찰관리인데 역시 검사가 주체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형사 수사부터 집행과 형사 형사인데 보니까 주체가 다 수사 주체의 검사 공수재기 주체의 검사 공판 주체의 검사 집행 주체의 검사 검사가 좀 더 주체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검사가 그만큼 막강한 형사를 쓰는 검사가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돼 있죠 그래서 수사에서만큼은 검사가 유일한 주체로 만들지 말고 경찰도 수사처로서 검사의 지위를 받지 않고 독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이제 경찰 수사권 독립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렇게 검사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